아니 그러니까 별일 없냐고 너 원래 막 이맘때쯤 왔다갔다 하잖아 야! 왜? 넌 영주랑 친해진 거야? 서로 번호도 알고 왜? 부럽냐? 이맘때? 좋아한다고 했다가 때렸다가 헛소리라니까 뭔 소리야? 그 얘기가 왜? 왜 나와? 그러니까 왜? 넌 퇴근 좀 3살 같은 거 아니야? 쾅 뭐야? 그러니까요 막 어? 막 어? 갑자기 아무도 안하고 만난다 하거나 사귄다 하거나 이런 거 아닌가요? 야! 아침부터 왜 그래 진짜? 자꾸 건들지마 어 어제 다친다네 정형주 아 어제 진짜 고마웠어 아 아 고마울 것까지만 넌 왜 맨날 넌 왜 맨날 오늘만 사냐? 뭐? 너 일기입어도 좀 크고 우산도 좀 제게 이런 건 영 못하는 거야? 아 갑자기 시비야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남은 그 회수님 시스템 시스템 siècle 시스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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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